잠시 Flow 간식 간식 식사 burial 신용 슈퍼 만들기 수ishing 후추 오빠가 아쉬워 간식! 간식 먹자! 나 여기 간식준다 그래도 안해 미용고 나가있는 거 아니까 이거 너무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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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가 난다 새쪽의 귀가 낯설 와...다 좀 있었네 야채야, 귀여워. 여기 있다가 나갔다. 네? 너무 나와. 너무 나와. 너무 나와. 와. 우와. 항상 윤곽 한 번을 쳐다보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낌새가 보이면은 도망갈 태세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. 윤구야. 너 포기하고 그냥 집에 나가고. 이제 모모가 입양이 안 돼서 연락을 받아서 제가 안 키워볼 때 해서 왔는데 얘는 민키하고 다르더라고요. 얘가 다가오든 안 다가오든 그냥 꾸준히 얘한테 잘해줬더니 이제 경계를 풀더라고요. 방아찌들이 겁이 많으니까 관심이 독이라고도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예 안 만지는 편이 조금 만지고 싶어도 안 만지게 되더라고요. 저도. 초반에 딱 왔을 때 한 달 동안 거의 신해지려고 산책 나갔을 때 간식도 주고 근데 계속 또 만질러 가면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거리가 안 가까워져가지고 꼭 하고 싶을 때 그냥 얘네들이 안 오니까 그냥 쫓아다녔죠. 호의적인 입장에서 내가 친해지고 싶어서 접근했던 것이 모모 입장에서는 그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지. 호의적인 입장에서 제어결을 단발해서 그 위협으로 바꿔야 되는 상자였어요. 이 부분이 바닥에 안 Cong돌한 상자였어요. 이이의 집에서 자꾸 갈 수 없죠. 위협으로 바로 물을 단발하길 수 없는 상태예요. 한 번 50분 정도. 옳지. 거기서 간식 하나 주세요. 또 내려오세요. 욕 Cap 괜찮아. 모모가 누군가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.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나한테 강력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넘어다니다 보면 나름대로 모모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생겨요. 간식 줘야지. 얼마만에 너 간식 주는 거야? 이렇게요? 처음인데요. 기다려. 기다려. 찾아보지 말고. 기다려. 공부야 다시 갔다 와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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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나. 어머니, 이때 윤구가 나오면 도망가잖아요. 네. 오, 안 도망갔다. 옳지, 이쁘다. 지금 많이 관계가 좋아졌거든요. 그리고 모모가 좋아하는 것을 윤구가 시켜주면 관계성은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. 아, 좋아, 좋아. 좀 신기해. 신기해? 네, 그냥 신기해. 안 될 줄 알았는데, 너무 심형해서. 네. 윤구가 산책 담당하면 되겠는데요. 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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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